우리 아들 딸 글씨는 예쁘게 써야죠? 네 코끼리가 영어로 뭐해요? 엘리판트 잘했어요 그러면 바라나가 영어로 뭐해요? 바라나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여보 그만하고 홀청소 좀 부탁해요 저는 청소를 못해요 그럼 이렇게 바쁜데 내가 다해요? 음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엄마 마울캐 뉴욕스킹 다섯 마리 다 죽였는가? 예 형님 어디 좀 봐 뭐야 이걸 지금 튀겼다고 튀겼나? 이거 다 튀긴 건데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이거는 바짝 튀겨 맛있다고 몇 번을 얘기하나? 맛을 못 알아들어? 그리고 뭐야 청소 언제 했어? 했어 안 했어? 어휴 기만 볼 때가 좋아가지고 못 살아 못 살아 정말 아휴 얘들아 홍보도 있었어 아휴 다 뒤집어 버렸는데 뭐하는다고? 안 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유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안한다 아니네 아유 씨 결혼 안하고 이렇게 편한데 내가 왜 결혼을 해 내가 왜 마태가 왜 이 편한 생활을 포기해야 돼 왜 아 좋다 좋아 너무 좋다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아임 해피 바람 쐬자면서 겨우 여기야 왜 바람 안 느껴져? 산들 바람 소슬바람 한이바람 난 다 느껴지는구만 저기 갔다 와 일본 어? 난 괜찮아 갔다가 안 올 것도 아니고 일본이 뭔 나라도 아니잖아 나 이제 그런 걸로 안 흔들려 너 진짜 예전 나라 맞냐? 많이 컸네 우리 까불이 근데 또 스캔들 기사냐면 죽는다 야 스캔들은 무슨 야 그럴 리 없어 절대 없어 아무도 모르는 내 스토리 너 참 예쁘다 찬아라 아직도 난 너만 생각하잖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 어머니 우절 다녀왔지 자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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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운 근육맨 엄마로 에스라인 어부바 해주세요 어부바 위험하다 그만하겠지